안녕하세요 후행형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바람직한 직업관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진짜 이유 직업과 직장의 선택 기준 회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회사원의 목표나 성공 기준은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지 대충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섯가지 소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진짜 이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100억에 주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비와 노예 생활을 탈출할 투자비 이 두가지를 말합니다 직업과 직장의 선택 기준 회사 노동소득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고용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직 보다는 정규직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대기업 계약직과 중견기업 정규직이다 무조건 중견기업 정규직을 추천드립니다 사기업, 대기업보다는 공무원, 공기업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높은 연봉일수록 좋고요 연봉도 무시를 못합니다 삼겹살 한 번 먹을 거, 세 번 먹으면 또 삶의 질이 약간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은 무조건 높은 쪽으로 찾아야 된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연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 그건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11시, 12시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이런 직업,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어차피 건강이 나빠져서 다시 직업을 구해야 되거든요 시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맨날 일해야 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니까 피하세요 절대 회사에 목숨 걸지 마라 회사원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적고요 연봉 상승률이 낮고요 월급 상한선이 존재하죠 직급별로 월급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일하는 거는 바보 짓이죠 똑같이 300만원 버는데 누구는 열다퍼 시간이라고 누구는 여덟 시간 일한다 그러면 여덟 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고 효율적인 거고 좋은 거죠 열다퍼 시간 일하는 사람은 바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후투리면 언제든 나를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나도 언제든 회사를 떠날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막대하는데 나는 상대를 하늘처럼 받들겠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회사가 나를 막대하니까 나도 후투리면 언제든 떠나겠다 그리고 다니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몰래 지원해서 붙으면 환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회사에 절대로 목매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는 오너 것이지 직원께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면 누가 좋을까요? 주인만 좋지 소중한 거는 회사가 아니고요 나 자신과 내 가족입니다 회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열정, 에너지를 쏟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는 단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활용을 한 하나의 후단일 뿐입니다 회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회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인생 걸지 마세요 회사원의 목표나 성공 기준 부자가 돼가지고 회사를 때려치는 곳이 성공입니다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일을 악물고 회사 생활을 버티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와 동시에 월급 외의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요 월급은 곧 끊긴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부자가 돼서 당당하게 내 의지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공이고요 그럼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나 대충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회사 생활은 기본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조직을 통해서 얻는 협업, 소통, 분석, 정리 이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얼만큼 잘해야 되냐 동기들 사이에서 상위 4, 50%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10명이면 1, 2, 3등 필요 없습니다 4, 5등 하세요 10명 중에 4, 5등 하시면 되고요 조기 진급 아니면 임원 달기 이런 거 전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항상 인생은 확률 게임인데요 그 희박한 확률에 배팅을 해서 얼마나 또 잘 되겠어요 된다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팅을 할 이유는 없죠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써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다른 곳에 쓰세요 가족들한테도 시간 쓰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남편 이렇게 되세요 그게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회사 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생을 걸지는 마세요 이번 영상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것이다 직업 선택 시에는 고용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연봉은 높을수록 좋고 근무 시간은 길지 않아야 한다 절대 회사에 목숨 걸지 마라 부자가 되어서 회사 때려치는 것을 목표로 해라 회사원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월급 외의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하며 상위 40%를 목표로 해라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